방직공장말고 베이커리가 있는데 베이커리 저있다 저 밑에 저 밑으로 저 아래쪽에 베이커리가 있네 저 내가 빵집가서 팔고 올게요 뭐 필요한 농기구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거 팔자마자 내가 다 사줄테니까 단템베이커리로고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죠 12시 방향 아 예 6시 방향 아 조심조심 오오오오 흘리지않게 조심해 오 여기도 뭔가 많이 심어져있네 오호 야야야 뭐야 이거 못하야 뒤집히면 안돼 뒤집히면 아 다왔다 자 빵집에 가서 이걸 딱 팔면 돈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대박 나오겠는데? 어? 농기구 하나 살 만큼 나올거야 아마 분명히 차량 전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곳인가? 아 여기구만 아 여기구만 여기야 자 사장님 밀가루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밀가루 대돈 밀가루 밀가루는 대돕혀 옳다구나 야 돈 받았다 얼마야 1400? 아 뭐야 1400 야 지금 우리가 일한 게 얼만데 1400원이 꼴랑 들어왔어 지금 뭐야 이거 효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일한 게 몇십분인데 몇십분동안 두이서 지금 낑낑내고서 지금 1400원 모았어 지금 아 8000원이라고? 아 8000원 벌었어요? 우리 수학을 좀 약간 좀 뭔가 좀 뭐야 돈이 좀 되는 걸 해야겠는데 비유 살포기를 좀 한번 하러 가야겠다 자 지금 우리 나머지 팀은 어디있습니까? 다음 팀은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원래 힘든 거 원래 힘든 거에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순진에 순진에 빠져가지고 어? 그러니까 안돼 우리도 농민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 순진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맨날 정해주는 대로 맨날 FTA이다 보다 지금 어?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지금 우리도 정당한 대가를 좀 받아야지 이렇게 약은지 좀 양 목장 좋아요 아 양 목장 아 양 양 털 깎을 수 있나요? 양 털을 좀 깎을까? 자 무슨 기구가 필요합니까 무슨 기구가 필요하나요 기구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양 양을 잘라서 양을 자르는 게 아니라 양털을 깎는 거 그 기계가 있나요 네 어디로 갈까요 양 사와야 함 양을 사와야 되는구나 양 좀 사올까 양 사와서 어디다 놓을까요 어디다 놔야 되나 이거 뒤에 타는 거가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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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사와서 좀 키워볼까 양을 사와서 좀 키워볼까 양도 여기서 팔아요 용품 이런 데서 팔걸 아닌가 와 엄청나다 태양열 집열기 이런 것도 있네 아 집도 파는구나 아 집도 파는구나 자작나무도 이거 계속 심으면 좋은데 우리 나무나 좀 자를까 우리 나무 벌목기구나 좀 갈까요 전기톱 하나씩 사가지고 전기톱 하나씩 사가지고 나무나 자릅시다 우리 돈 없으니까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지 폴리 어 가기 6 tal 제작나무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아 좋다 자, 이거 나무 실릉 기계 필요하죠, 나무 실릉 기계 나무 실릉 기계를 내가 사오 내가 특별히 내가 우리 일꾼들이 자, 자, 나무들 자르고 계세요 나무 실릉 기계를 내가 사갖고 오겠습니다 자, 나무 실릉 기계가 있었는데, 여기? 음... 기계 어떤 거였더라? 임업 관련 장비 됐다, 여깄다 아, 겁나 비싸네, 아, 이거 있으면 대박인데 저건 너무 비싸니까 일단 최대한 싼 걸로 이것은 큰 줄기로, 나무에 큰 줄기로 나무조각을 만듭니다 너무 큰 나무는 별 수 없습니다 통나무 목재를 수송하는데 씁니다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통나무로 만들... 아, 큰 줄... 나무를 큰 줄기로 나무조각을 만듭니다 이거, 이건가? 아, 장자리... 뭐 사야되는 거야, 이거? 뭐 사야되는 거야, 이거? 이건 나무를 베는 거고 손으로 안들어지죠, 이거 드는 거 뭐야, 드는 거 이거 뭐 사야돼, 이거? 잠깐만요 이게 나무의 밑둥 자르는 거고, 이거 나무 밑둥 자르는 거 자르는 거 이거 목재 수송하는 거 수송하는 거고 수송하는 거고 묘목 짓는 거 너무 큰 나무는 안 되고 목재 수송하는 거 이게 이건 거 같은데 이거 8만 8천원짜리 살까? 8만 8천원짜리 사자 대출받아가지고 네, 대출받아가지고 올게요 네, 대출받아가지고 올게요 어쩔 수 없지, 내가 대출받아야지 뭐 아, 이제 대출 한도까지 받았어 더이상 대출 못 받아 자, 이걸로 임업관련 장비를 자, 하나 살포시 지르겠습니다 자 8만 8천원짜리 하나랑 구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나르는 거 나르는 거 통나무 목재 수송용 자, 구메 됐어, 다 샀어 컬리 나 봐변 너무 다 샀어 녹아요 Abdul 구메 까 시 se 그렇게 하면 서버가 너무 위험해져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4명 정도에서 오늘 뭐 무슨 우리가 떼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상점 어딨지? 아 저기 있다 상점 저쪽에 있네 되게 멀리 있네 아 겁나 멀리 있네 야 이것이 바로 신기계인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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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굿굿굿 자 됐어 자 뒤에 트레일러 트레일러 가져올 수 있죠? 자동차로 아 돈이 다 나한테 들어가는구나 자 뒤에 트레일러 가져다주세요 우리가 저걸로 팔아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밑둥 자르는 기계도 사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밑둥 자르시는 분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저 뒤에 트레일러 있거든요 그거 갖고 가주세요 어 이거 타니까 무겁다 트레일러 저거 달면 되게 무거울텐데 근데 앞머리가 언제 또 이렇게 됐지 자 농촌반 GTA인가요? 그러게 그러게 큰일났다 지금 돈이 없어서 오우 빠르다 자 거의 다 와갑니다 나무 많이 잘라놨습니까? 어우 이거 느린다 느려진다 야 언덕은 또 힘겹해 가 쓸데없이 리얼리티에 아 트레일러로 옮겨 놓는 기기가 이거 아니야? 이게 밑둥 자르고 옮기는 걸텐데 이게 밑둥 자르고 옮기는 걸텐데 우리 어딨지 어 느려 일반 차량이 맞아 탱크처럼 단단해요 여기 일반 차량들 못 부셔요 부셔볼려고 노력했지만 도로교통법 준수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준수해주세요 어차피 내 땅이야 여기 다래 땅입니다 이거 이 동네의 유지가 나야 이 동네의 법이 뭐 나입니다 이게 내가 이 동네에 지금 채순실이야, 지금.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채순실이라서 내가 지금 괜찮아요.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문고리 서민방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고리 서민방 1, 2, 3이 저기서 다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네에서 누가 나 먹어보라고 합니까? 이 동네에 유지가 난데. 어? 어, 이거 느려. 느려진다. 아, 틀렸다. 자, 다가가죠? 이 기계를, 이 기계의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계로. 나무를 싣고 우리가 나무만 좀 할 수 있다면? 우리 빚쟁이에요. 아, 괜찮아요. 아, 우리 빚쟁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떼돈을 벌 거니까. 아, 큰일 났다, 지금. 한 바퀴 돌어. 아우, 이거 풀숲으로 가니까 이거 아니, 컴바인 좀 이거 좀 마력 좋은 거 좀 샀으면 좋겠어. 이 컴바인 너무 꾸진 컴바인이야 이런 쓰레기 컴바인으로 일을 못하겠네 오케이, 좋아요. 어, 좋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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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어, 펼칩니다. 펼칩니다 펼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topping 아아, 야야야야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잡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더라?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뭐지 저거? 어 저거 위에 뭐야 뭐지? 어 저걸 어떻게 타고 다녔지? 이거 이거 좀 해봐 봐요 이거 좀 써와봐요 이거 누가 좀 써와봐 이거 참 이거 저거 그거 뭐야 어떻게 그렇게 날아갔어? 이거 어떻게 잘랐어 그거? 아 이거 중간에 내가 우리가 알아서 자를 수 있구나 아 이거 나를게 없구나 이게 어? 정말 뭐해 뭐해 뭐해요 근데 지금 아니 근데 트레일러를 안갖고 왔어 우리가 네 트레일러를 안갖고 왔잖아 우리가 저거 잡아요 다침대가 제대로 안낸거 같은데? 뭐지 저거에 아 지금 직접 옮긴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짧게 하지마 너무 짧게 하지 말고 네 크게 크게 지금 안잡혀 지금 아니 자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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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기계로 가야죠 아 그걸 자르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옮기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만거야 하하하하 지금 차갑이 청대 큰거 큰거 인형뽑기 컨트롤 Z로 올린 다음에 뒤로 이동 이 상태에서 내려주고 딱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Z로 컨트롤 Z로 올려서 이 집게로 집게로 잘 이동해야돼 잘 닫는게 뭐지? 받는게 못하는거야 아 우리 잘못 샀나봐 이 몹을 잘못했어 우리 아 아 이거 이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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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려 됐어 됐어 잡았다 이거 오므리는거 어떻게 해요 오므리는거 어 그러니까 이거 시동거는키가 안보여 저 뒤에거는 시동 어떻게 보는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냐 저거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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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그럼 앱 젖 집게로 인메 아, 이거 쓰레기를 샀어, 우리가. 아, 이거 툭밥 만드는 기계였어, 이거. 아, 큰일났네, 이거. 툭밥 만드는 기계네. 아, 조이스틱이 편해요? 아, 조이스틱으로 하면 편하구나. 수작업으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야, 우리 저 어떻게 좀 돈 좀 벌어와봐, 이거.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우리 돈을 좀 법시다. 이 쓰레기 같은 거 팔아버릴까? 분리해, 분리. 저 팔자. 그걸로 마을 약탈하죠. 그러니까, 마을. 마을 약탈하든지, 팔든지 해야지, 이거. 아, 나 짜증나서 저거. 저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모르겠다. 필터 옆에 걸로 하는 거예요. 아, 왼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누르고선 위로 올리면 되는구나. 아, 그 약탈하고 싶다, 진짜. 마을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눈치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제리님, 거기 내가 잡습니다. 내가 잡습니다. 그렇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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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울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울립니다. 아유, 안 잡아. 야, 저거 팔아버려. 저거 지금 누가 좀 팔아와봐. 아우, 미치겠네, 진짜. 아우, 내가 적의 개를 왜 괜히 샀어, 저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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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이기고. 장비도우가 상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상점으로 돌아갔대. 상점으로 넣어놨어요. 아우, 야, 진짜. 14번 보리 갈까요? 아, 그래, 그래. 다시 해야 돼. 아우, 나아,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아, 오늘 다 되게 힘든단 말이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여기서 젓고. 우리 내일 제대로 합시다. 내일 새벽에. 우리 알았죠. 우리 이 멤버로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봅시다. 연구해와가지고. 각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가 옛날에 돈 되게 잘 벌었었거든요. 우리 대박났었잖아, 그때. 우리 기억납니까? 지금 그때 대박났었는데. 그걸 한번 합시다, 알았죠. 오늘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견디겠어, 오늘. 아까 잠을 못 잤더니. 이제 미국 갔다 왔더니, 지금 자는 시간이었었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오늘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어. 감기도 걸려가지고. 네. 자, 이걸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오세요. 초반에 돈을 안 쓰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지. 각자. 그대로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어떤 고생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성공하려면 사장을 바꿔야 된다는 걸. 사장을 바꿔야 된다는 걸. 자, 오늘 심즈4랑 파밍 시뮬레이터 잠깐 해봤습니다. 네, 더 재밌는 게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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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하지마! 안돼! 이게 얼마짜린데? 야, 왜 이래? 왜 이러니? 날 좀 일으켜세요. 날 일으키세요!